차량 여행뿐만 아니죠. 남가주 LA국제공항 등 전국의 국공항들은 이번 연말연시를 맞아 최대 여행 인파가 몰릴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LA국제공항에서는 새로운 교통 프로그램을 도입해 여행객들의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시 보다 쾌적한 여행이 될 것 같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LAX는 12월 14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25일 동안 약 580만 명의 항공여행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장 붐비는 날은 LA국제공항의 경우 12월 26일 25만 5천여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며 오는 21일과 23일 순으로 붐빌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비교적 이용객이 적은 날은 크리스마스 25일인 당일과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LA국제공항에서는 새로운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공항 교통정보를 매시간 업데이트해 공항으로 입출입 과정과 그리고 터미널 지역을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는 LA국제공항 측에서는 공항으로 접근하는 센츄리 대로를 지하철 공사가 진행 중에도 불구하고 4개 차선을 모두 개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부터는 공항 이용 시 몇 가지 팁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LA국제공항을 차량으로 이용 시 상층부에 있는 출발 터미널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아래층 도착 터미널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차량 교통이 용이합니다. 이 두 터미널은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밴딩 머신에 수고되지 않은 카트 또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15분 동안 주차는 무료이기 때문에 올바른 터미널과 주차장 이용 시 무료로 공항 주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린다면 LA국제공항 이용 시 출발을 하신다고 해도 가급적이면 도착 터미널을 이용하는 것이 이러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